정국이 죽을수도 있으니까 3창으로 가 왓자 3창? 오케이 철수 내려놨나? 오케이 난 지금 내렸다 어 강강솔루에 좋은 라면 있다 아 씨바 여기 총이 없냐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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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다 내가 싸우면 뛰어갔어 여기도 없다 여기도 없다 아 좋았다 야 글로 나갔다 으흐 아 씨발 고프 성공 뭐 고른에서 죽은거지 아 바뀌어 그거 내 스팀 아무것도 못 먹고 죽었어 발소리 톡톡스 뭐야 저거 쏠라이크한테 쏠라이크 흥수게 됐는데 응 흥미 조심 오 바로 옆에 있다 들어왔다 쏴 안 죽으세요 여러분 노 뭐야 이 새끼 형 형 네 집에 둘 네 집에 들으면 간다 정국이 있는데 어 반대편 반대편 방으로 한 명 들어간다 아 뒤에네 올라온다 아 이거 안 올라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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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못있네 잠깐 한 방만 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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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 샷건 바꾸는대 못봤다 이제 이제 봤어 홀리에서 어디 아유 씨발 마무리 아무도 할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